아빠, 아빠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형아, 형아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기, 아기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아기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아기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아기 손가락은 어디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